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영이고요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자 레옹이도 왔고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무화과 잼이랑 김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셀프 카메라를 찍는 건 여러분만을 위해선 처음이니까 잘 찍어볼게요 그럼 일단 재료 손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무화과를 박스로 시켰어요 짜란 엄청 많아요 요새 무화과가 제 차례라 제가 무화과 잼을 선택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무화과를 씻어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자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게 모르겠죠 제가 피드를 예쁘게 할 것 같은데 수술하는 것 같죠? 됐어 됐어 히히 네 먼저 해야 된다